강 1. 해밍웨이 그리에 줄지어 서있던 13개의 살롱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땅바닥 위로 드러난 맨션하우스 호텔의 머리돌은 불길에 쪼개지고 갈라져 있었다. 그것이 샌이 마을에 남겨진 전부였다. 땅바닥마저 불에 타버린 모습이었다. 니익은 기대를 품고 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있던 산피탈 쪽으로 눈길을 돌렸지만 그곳 역시 깡그리 불에 타 있었다. 그는 철길을 따라 강에 걸린 철교 쪽으로 걸어갔다. 강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통나무로 만든 교각에 강물이 부딪히며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니익은 강바닥에 깔린 자갈들로 인해 갈색을 띄고 있는 맑은 물 속에서 몸통은 움직이지 않고 꼬리만 흔들고 있는 송어떼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놈들은 재빨리 몸을 털어 위치를 바꾸고는 여전히 빠른 물살 속에 가만히 떠있었다. 니익은 오랫동안 그놈들을 지켜보았다. 수면날의 깊고 빠른 물길 속의 송어들은 약간 뒤틀려 보였다. 교각으로 몰려든 물길들에 서로 부딪혀 수면이 볼로그렌저처럼 솟았기 때문이었다. 니익은 처음에는 그 송어떼들을 보지 못했다. 세차게 흐르는 물길이 자갈과 모래가 뒤섞힌 바닥에 희부연 안개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니익은 물길을 들여다보며 다리에 서 있었다. 무척 더운 날이었다. 물총새 한 마리가 강 상류로 날아갔다. 물속의 송어떼를 들여다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송어들은 무척이나 평온해 보였다. 물총새의 물그림자를 따라 크다란 송어 한 마리도 몸을 뒤틀며 상류로 올라갔다. 놈은 물 위로 솟구쳤다가 다시 물속으로 잠겨 물의 흐름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다리 아래 교각에 이르러 금유와 팽팽하게 맞서는 듯했다. 그 송어의 움직임에 니익도 바짝 긴장이 되었다. 예전의 느낌들이 되살아났다. 몸을 돌려 맞은편을 내리다 보니 얕은 개울이 보였다. 매끈한 자갈들이 깔려있는 개울은 벼랑 안에 물길이 구기치는 깊은 골까지 길게 뻗어있었다. 니익은 보따리를 놓아둔 철길 옆 석탄더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기분이 좋았다. 그는 보따리를 메고 멜빵을 단단히 조였다. 그러고는 머리를 앞으로 숙여 어깨에 실린 무게를 분산시켰다. 그래도 보따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가죽으로 된 낚싯대 케이스를 들고 몸을 숙여 보따리의 무게를 양쪽 어깨에다 고루 나눈 뒤 부레타 마을을 남겨두고 철길과 나란한 길을 따라 햇볕 속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짓누르는 짐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며 쉬지 않고 길을 올라갔다.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는 건 고역이었다. 다리도 쑤시고 날도 더웠다. 하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머리를 쓸 필요도 걸을 쓸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모든 것들이 그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기차에서 내리고 수화물 담당 직원이 그의 짐을 창밖으로 내던진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화마에 휩쓸린 셰니마을의 상과들은 다 타버렸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불에 타라 사라질 수는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태양의 열기에 온통 땀 범벅이 된 채 철길 사이로 난 소나무 수평지를 지나 언덕을 올라갔다. 때로 내리막도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오르막이었다. 니그는 계속 올라갔다. 불에 탄 산피탈과 나란히 뻗은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보였다. 니그는 나무 그루투기에 앉아 멜빵을 풀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멀리까지 모두 소나무 벌판이었다. 불에 탄 곳은 왼쪽으로 보이는 산능성까지고 앞쪽의 검은 소나무 숲은 섬처럼 떠있었다. 왼쪽 멀리로 선처럼 보이는 강물이 햇볕에 반짝했다. 슈피리어 호수의 고도를 나타내는 푸른 산들이 있는 곳까지 모두 소나무 벌판이었지만 그 위로 쏟아지는 열기 때문에 멀리까지 볼 수는 없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오히려 사라지는 듯 했지만 슬쩍 보면 멀리에 솟아있는 산들이 분명 눈에 들어왔다. 니그는 까마개탄 그루투기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등에 눌려 움푹 들어간 보따리는 그루투기 위에 균형을 잡아 올려놓고 멜빵은 언제든 쥘 수 있도록 내려뜨려 놓았다. 니그는 담배를 피우며 벌판을 내려다 보았다. 지도를 펼쳐볼 필요는 없었다. 강을 통해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다리를 뻗고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메뚜기가 튀어오르더니 모직 양말 위로 기어 올라왔다. 검은색 메뚜기였다. 길을 따라 올라오는 동안 그는 흙먼지 속에서 수많은 메뚜기들이 튀어오르는 걸 보았다. 모두가 검은색이었다. 날아오를 때 덮개에서 노란색과 검은색의 혹은 붉은색과 검은색의 날개가 빠져나오는 큰 종류의 메뚜기는 아니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메뚜기 종류인데도 몸이 온통 검은 칙칙했다. 걸어오면서 메뚜기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색이 검은 이유가 궁금하긴 했다. 내 쪽으로 갈라진 입으로 자신의 양말을 갉아먹고 있는 검은 메뚜기를 보고 있자니 문득 화마가 휩쓸고 간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모든 게 검게 변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이 난 건 한 해 전이었는데 메뚜기는 여전히 새까맨다.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그렇게 있을지 궁금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메뚜기의 날개를 쥐었다. 그러고는 허공에 다리를 부둥거리는 녀석의 몸통을 뒤집어 마디로 나누어진 배를 살펴보았다. 그랬다. 배 역시 검은색이었다. 때가 낀 등과 머리는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바뀌었다. 가거라 메뚜기야. 네게 처음으로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어디든 멀리 날아가거라. 메뚜기를 공중으로 던지자 녀석은 길 넘어 숯금댕이가 된 그루터기로 날아갔다. 니그는 그루터기에 놓인 보따리에 등을 붙이고 멜빵 안으로 팔을 넣고 일어섰다. 그러고는 벌판 너머 멀리 흐르는 강을 내려다보고는 길을 따라 산비탈을 내려갔다. 발밑의 땅은 걷기에 편했다. 산비탈을 200야드쯤 내려가자 불에 탄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발목 정도 높이의 소기나무 관목들을 지나자 벤커스 소나무 굴락이 나타났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자주 바뀌는 모래가 많이 섞인 기다란 숲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니그는 태양을 보며 방향을 잡아 나갔다. 어디쯤에서 강으로 접어들어야 할지를 가늠하며 소나무로 가득 찬 벌판을 가로질렀는데 벌판에 작은 오르막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때때로 길 오른쪽이나 왼쪽의 섬처럼 솟은 늘 따랗고 짙은 솔숲이 보였다. 그는 소기나무 관목 가지를 꺾어 보따리 멜빵 아래 찔러 넣었다. 보따리의 무게 때문에 가지는 이내 부르졌다. 가지에서 나오는 향내를 맡으며 그는 계속 걸음을 옮겼다. 그늘 하나 없는 울퉁불퉁한 불판을 걷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덥기도 했다. 언제라도 왼쪽으로 방향을 털면 강이 나타나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기껏해야 1마일 남짓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능하면 충분히 걸어 상류에 닿기 위해 계속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얼마 전부터 그는 아까 보았던 섬처럼 솟은 크다란 소나무 숲이 있는 완만하고 낮은 산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는 산마루까지 느릿느릿 올라간 다음 방향을 바꾸어 소나무 숲으로 향했다. 그 섬처럼 보이는 숲에는 덤불은 없었다. 소나무는 위로 곱게 자란 것도 있고 서로를 향해 기울어진 것도 있었다. 가지도 없이 곱게 뻗은 나무의 몸통은 갈색이었다. 가지는 나무의 높은 곳에만 붙어있었다. 서로 맞물려 있는 가지들은 갈색 땅바닥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붙었다. 발밑에 닿는 부드러운 땅에는 소나무 가지들보다 더 넓게 솔잎들이 깔려있었다. 소나무가 자라면서 가지의 위치가 높아지자 한때는 완전히 그늘이었던 그곳의 일부에 햇볕이 비춰들고 있었다. 소나무 숲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소귀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니익은 보따리를 벗고 그늘에 누웠다. 등을 바닥에 댄 채 소나무들을 올려다 보았다. 몸을 쭉 뻗자 목과 등과 허리가 시원했다. 등에 닿는 땅의 촉감이 좋았다. 그는 나무 가지들 사이로 하늘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다시 보았다. 높은 가지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다시 눈을 감자 잠이 밀려들었다. 잠에서 깨어나니 몸이 뻣뻣하게 굳은 듯했다. 해는 거의 기울어 있었다. 보따리를 매자 멜빵 때문에 어깨가 아팠다. 그는 보따리를 짊어진 채 몸을 숙여 가죽 낚싯대 케이스를 집어들고 소나무 숲을 빠져나와 소귀나무 섭지를 지나 강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일말 남짓 떨어진 곳에 강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거루토기로 덮인 산비타를 내려와 풀밭으로 들었었다. 풀밭이 끝나는 곳에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을 마주하자 기뻤다. 그는 풀밭을 가로질러 상류로 걸음을 옮겼다. 바지가 이슬에 젖었다. 뜨겁던 날이 기울자 많은 양의 이슬이 빠르게 맺히고 있었다. 강은 소리 없이 흘렀고 물살은 빨랐다. 잠잘 곳을 찾으려고 언덕을 오르다가 풀밭 가장자리에 있는 강물 위로 송어들이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건너편 넓에서 날아온 벌레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강과 나란히 놓인 좁은 풀밭을 헤치며 걸음을 옮기는 내내 송어들이 물 밖으로 높이 솟구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강을 내려다 보니 먹이를 먹고 있는 송어들이 보였다. 벌레들이 수면에 내려앉아 있는 게 분명했다. 송어들이 솟구쳤다가 내려오며 수면에 둥그런 파문을 만드는 모습은 마치 비가 내리는 장면 같았다. 나무가 우거지고 모래가 깔린 그 언덕에서는 목초지와 길게 뻗은 강과 늪이 내려다 보였다. 니금 보따리와 낚싯대 케이스를 내려놓고 평평한 곳을 찾았다. 배가 무척 고팠지만 식사를 하기 전에 잠자리부터 마련하고 싶었다. 두 거루의 뱅크스 소나무 사이가 아주 평평했다. 그는 보따리에서 도끼를 꺼내 밖으로 들이란 뿌리 두 개를 잘라냈다. 그러자 누울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겼다. 그는 모래가 섞인 흙을 손으로 고르고 소기나무 덤불도 뿌리째 뽑아낸다. 담요 아래 무언가 있으면 불편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소기나무를 만진 손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그는 고른 땅 위에 세 장의 담요를 깔았다. 하나는 반으로 접어서 깔고 두 장은 그 위에다 펼쳐놓았다. 그는 도끼로 소나무 그루투기를 쪼개 텐트 말뚝용 나무 조각들을 만들었다. 그것들이 땅에 단단히 박힐 만큼 길기를 바라면서 텐트를 꺼내 펼쳐놓자 벤크스 소나무에 기대놓은 보따리가 훌쭉해 보였다. 닉은 텐트의 들뽀 역할을 할 밧줄을 소나무 몸통에다 묶고 밧줄을 잡아당겨 텐트를 땅에서 끌어올린 뒤 밧줄 끝을 반대편 소나무에 묶었다. 그러자 질긴 텐트 천이 빨래처럼 밧줄에 늘렸다. 닉은 텐트 아래로 들어가 말뚝 하나를 텐트 뒤쪽 꼭지에 찔러넣은 뒤 텐트의 앞면을 펼쳐 모양을 잡았다. 텐트 옆쪽 꼭지에도 말뚝을 찔러넣고 텐트를 팽팽하게 당긴 뒤 소나무에 묶인 밧줄을 꼬리 모양으로 감아 땅에 묻었다. 그러고는 텐트가 북처럼 팽팽해질 때까지 도끼의 납작한 부분을 이용해 말뚝들을 당 속 깊이 박아넣었다. 텐트 입구에는 모기장 역할을 할 성기계 짠 무명천을 걸었다. 그러고는 그 무명천 밑으로 기어들어가 자신의 머리가 놓일 쪽에 보따리에서 꺼내온 물건 몇 가지를 놓았다. 갈색 캔버스 천을 통해 텐트 안으로 빛이 섬여들었다. 캔버스 천 냄새도 좋았다. 벌써부터 뭔지 모를 신비로움과 아늑함이 느껴졌다. 니익은 텐트 안을 기어다니며 행복감을 즐겼다. 하루 내내 행복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이 행복감은 달랐다. 이제 끝난 것이다. 해야 할 모든 일이 끝난 것이다. 피곤하고 힘겨운 여행이었다. 하지만 이제 잠자리를, 둥지를 마련했으니 지금부터 그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거기에, 그 멋진 곳에 있었다. 자신이 만든 자신의 집에 비로소 배가 고팠다. 그는 무명천 밑으로 기어나왔다. 밖은 무척이나 어두웠다. 텐트 안이 오히려 더 밝았다. 니익은 보따리 쪽으로 가서 보따리에 손을 집어넣어 못을 산 종이 뭉치에서 기다란 못 하나를 찾아낸다. 그 못을 도끼의 납작한 부분으로 소나무에 바꾸는 거기 보따리를 걸었다. 먹을 것들은 모두 그 보따리에 담겨 있었다. 이제 땅에서 떨어져 있으니 먹을 것들은 안전할 것이다. 니익은 허기를 느꼈다. 이토록 심하게 허기를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다. 그는 돼지고기와 콩이 섞인 통조림 하나와 스파켓티 통조림 하나를 따서 프라이팬에 내용물을 쏟았다. 이것들을 여기까지 쥐고 왔으니 먹을 자격이 있지. 니익이 말했다. 어두운 숲에서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그는 더 이상 입을 떼지 않았다. 그는 아까 그루트기를 쪼개 만든 여분의 나무 조각들로 불을 집혔다. 그 불 위에 석쇠를 올려놓고 붙여 굽으러 4개의 석쇠 다리를 땅바닥에 박았다. 그러고는 석쇠 위에 프라이팬을 얹었다. 허기가 더 심해졌다. 콩과 스파켓티가 데워지고 있었다. 니익은 그 두 가지가 잘 섞이도록 휘졌다. 음식이 부글거리며 끓기 시작했다. 표면에 조그만 거품들이 잃었고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니익은 토마토 케첩이든 병을 꺼낸 뒤 빵을 4조각으로 잘랐다. 거품이 이르다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잠시 후 니익은 불 옆에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양치를 접시에 음식의 반을 부었다. 음식이 천천히 접시 위에 퍼졌다. 콩과 스파켓티가 아직은 너무 뜨거웠다. 그는 그 위에 토마토 케첩을 살짝 뿌리고는 텐트를 쳐다보며 잠시 기다렸다. 혀를 데워서 일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몇 년 동안 그는 바나나 튀김을 먹지 못했는데 씻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먹었다가 혀를 데웠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그의 혀는 무척이나 예민해졌다. 허기가 심하게 밀려들었다. 그는 눈을 돌려 어둠에 깊이 잠긴 강건넌 옆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안개를 바라보다가 다시 텐트를 바라보았다. 이제 됐어. 그는 접시에다 숟가락을 깊숙이 밀어넣었다. 맙소사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는 기쁨에 겨워 말했다. 그는 접시를 다 비우고 나서야 빵이 있다는 걸 떠올렸다. 빵으로 접시를 싹싹 닦아가며 두 접시를 더 비웠다. 세인트 이그너스 역식당에서 커피 한 잔에 햄 샌드위치를 먹은 후로 처음 하는 식사였다. 멋진 식사였다. 전에도 허기진 상태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런 포만감은 처음이었다. 마음만 먹었다면 몇 시간 전에 잠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강가에 늘 마든지 적당한 곳이 많으니까. 하지만 여기가 최고였다. 니그는 큼지막한 나무조각 두 개를 석시 아래에 집어넣었다. 불이 활활 타올랐다. 올라오는 길에 커피 끓일 물을 담아오는 걸 깜빡해서 그는 보따리에서 뜨거운 천으로 된 접이 물통을 꺼내 길을 내려가 풀밭 가장자리에 있는 강으로 갔다. 건너편 강기슬계는 하얀 물안개가 깔려있었다. 물통에 강물을 담으리고 무릎을 꿇었다. 풀들이 축축하고 차가웠다. 물살에 움직이는 물통은 금세 차올랐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니그는 물통을 헹궈낸 뒤 다시 거기 물을 가득 채우고는 텐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강에서 꽤 멀어지자 물통에 담긴 물이 조금 따뜻해졌다. 니그는 기다란 못을 하나 더 박아 거기 물이 가득 찬 물통을 걸었다. 그런데 주전자에 물을 반쯤 채우고 나무조각 몇 개를 더 석세 아래에 집어넣은 뒤 그 위에 주전자를 올렸다. 그런데 커피 끓이는 방법이 기억나지 않았다. 홉킨스와 그 문제를 놓고 논쟁한 기억은 나는데 정작 그가 주장한 방법은 기억나지 않았다. 니그는 결국 주전자에 커피를 넣고 끓이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자 그것이 홉킨스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 그는 무슨 문제로든 홉킨스와 논쟁을 벌이곤 했다. 커피가 끓는 동안 그는 조그만 살구 통조림 하나를 땄다. 그는 통조림 따는 것을 좋아했다. 통조림에 뜬 것을 모두 양철컵에 부은 후 불 위에 올려놓은 커피를 지켜보며 달달한 살구 국물을 마셨다. 흘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런 후 명상에 잠긴 듯 살구를 빨아먹었다. 그냥 살구보다 통조림 살구가 훨씬 맛있었다. 그가 지켜보는 사이 커피가 끓었다. 뚜껑이 올라가면서 커피 가루가 밖으로 흘러내렸다. 니그는 주전자를 석수해서 내렸다. 홉킨스식은 성공적이었다. 그는 방금 살구를 먹었던 컵에 설탕을 넣고 커피를 따랐다. 주전자가 너무 뜨거워 손잡이를 모자로 싹 감싸야 했다. 그러고는 커피가 식기를 기다렸다. 주전자 안에 컵을 집어넣고 싶지는 않았다. 첫째 잠부터 걸을 수는 없었다. 또 홉킨스의 방품을 끝까지 고수하고 싶었다. 홉은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친구였다. 그는 무척이나 진지한 커피 예호가였고 니그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 매사에 진지한 인간이었다. 무게만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했다. 그는 말을 할 때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폴로를 좋아했다. 그는 텍사스에서 유전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자신의 유전에서 기름이 터졌다는 전보를 받고는 시카고로 가는 차비를 구웠다. 돈을 부쳐달라는 전보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였다. 친구들은 호흡의 여자친구를 노랑머리 비너스라고 부르며 놀렸는데 호흡은 그니는 자신의 진짜 여인이 아니라며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의 진짜 여인은 누구도 놀리지 못할 거라고 자신에게 말했는데 그건 사실이었다. 호흡킨스는 친구들과 멀리 블랙강으로 여행을 와서 그 전보를 받았었다. 그에게 그 전보가 도착할 때까지 8일이나 걸린 상태였다. 호흡킨스는 자신이 갖고 있던 22구경 콜드 자동군총은 니그에게 주고 빌에게는 카메라를 주었다. 그걸 보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이듬해 여름에 다시 만나 낚시를 하자고 했다. 부자가 된 호흡헤드는 자기 요토로 슈피리어 호수의 북쪽 경계까지 가보자고 했다. 그는 덜 떠 있었지만 여전히 진지했다.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었다. 그 후로 친구들은 두 번 다시 호흡킨스를 보지 못했다. 오래전 블랙강의 추억이다. 니그는 호흡킨스의 방법으로 끓인 커피를 마셨다. 커피는 썼다. 니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이 그 추억의 행복한 결말 같아서였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몸이 너무도 피곤해서 그 흔들림은 곧 진정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주전자에 남은 커피를 바닥에 쏙고 찌꺼기는 불길 위에 틀었다. 그러고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신발과 바지를 벗고 담요 위에 앉은 다음 바지 속에 신발을 넣고 둘둘 말아 베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두 장의 담요 사이에 몸을 밀어 넣었다. 그는 텐트 입구를 통해 바깥의 불을 지켜보았다. 밤바람이 불위를 지나갔다. 강건넌 높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쥐주건도 고요했다. 니그는 담요 안에서 몸을 편안히 뻗었다. 모기 한 마리가 귀에 바짝 붙어 윙윙거렸다. 니그는 일어나 앉아 성냥을 켰다. 모기는 그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는 재빨리 성냥불을 갖다 댔다. 모기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타버렸다. 성냥불이 꺼졌다. 니그는 다시 담요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옆으로 눈을 감았다. 잠이 쏟아졌다.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2 해가 떠오르면서 텐트가 달궈지기 시작했다. 니그는 텐트 입구에 걸어놓은 모기장 밑으로 기어나와 아침을 맞았다. 기어나올 때 손에 닿은 풀이 축축했다. 바지와 신발은 거의 양쪽 손에 쥐어져 있었다. 해가 막 상위로 떠올랐다. 목초지와 강과 강건너 초록 높이 보였고 옆에 있는 자작나무도 보였다. 이른 아침에 강물은 맑고 물살이 빨랐다. 200야드쯤 아래에 3개의 통나무가 걸쳐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물살을 가로막아 그 너머는 물은 잔잔하고 수심이 깊었다. 니그가 그곳을 주시하고 있을 때 민크 한 마리가 그 통나무를 넓으로 들어갔다. 이른 아침과 강의 풍경에 마음이 들뜬지만 우선 아침 식사를 해야 했다. 그는 조그맣게 불을 피우고 커피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을 동안 그는 빈병을 들고 내려가서 언덕 가장자리를 지나 목초지에 이르렀다. 목초지에는 이슬이 가득했다. 니그는 이슬이 햇빛이 마르기 전에 미끼로 쓸 메뚜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슬에 차갑고 축축해진 메뚜기는 제대로 뛰지 못하기 때문이다. 메뚜기들은 많았다. 풀 아랫부분에 붙어있는 것들도 있고 줄기 부분에 붙어있는 것들도 있었다. 니그는 중간 크기의 갈색 메뚜기 하나를 잡아 병에 집어넣었다. 통나무 하나를 뒤집자 그 아래에 수백 마리의 메뚜기가 숨어있었다. 그야말로 메뚜기들의 샛집이었다. 니그는 중간 크기의 갈색 메뚜기들만 50마리쯤 잡아 병에 넣었다. 그가 메뚜기를 잡는 동안 햇빛에 몸이 마른 메뚜기들이 뛰어오르며 날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번만 날고는 다시 땅바닥으로 내려앉아 죽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그가 아침 식사를 할 때쯤이면 메뚜기들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다. 풀에 이슬이 맺혀있지 않았다면 메뚜기를 한 병 가득 가득 채우는데 혼종일 끌렸을 테고 모자를 휘두르며 잡느라 메뚜기들도 많이 상했을 것이다. 그는 강물에 손을 씻었다. 강과 가까이 있으니 마음이 들뜬다. 그는 다시 텐트로 향했다. 목초지의 메뚜기들은 어느새 펄쩍거리며 뛰어오르고 있었다. 햇볕에 몸이 데워진 병 속의 메뚜기들도 한꺼번에 펄쩍거리고 있었다. 병 입구는 코르크 대신 소나무 가지로 막아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메뚜기들도 나오지 못하고 통풍도 된다. 그는 아까 뒤집었던 통나무를 다시 처음대로 뒤집어 놓았다. 그렇게 해두면 내일 아침에는 거기서 메뚜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니가 메뚜기들이 가득한 병을 소나무에 기대놓았다. 그러고는 서둘러 메밀가루 한 컵에 물 한 컵을 섞어 가루가 부드럽게 풀릴 때까지 지었다. 주전자에는 커피 한 웅컴을 집어넣었다. 깡통에서 꺼낸 기름 한 덩이를 프라이팬에 얹자 치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프라이팬 위로 미끄러졌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프라이팬에 반죽을 천천히 부었다. 반죽이 용암처럼 퍼지며 기름이 튀었다. 둥그런 메밀 케이크 가장자리가 갈색을 띄며 굽기 시작하더니 바싹하게 구워졌다. 껍질에 서서히 거품이 일다가 구멍이 생겼다. 케이크 아래쪽에 깨끗한 나무조각을 집어넣고 펜을 이리저리 흔들자 케이크가 펜에서 떨어졌다. 공중으로 던져서 뒤집진 않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무조각을 케이크 아래로 완전히 집어넣어 케이크를 뒤집었다. 펜에서 기름이 튀었다. 케이크가 다 익자 니익은 다시 펜에 기름 덩어리를 얹고 남은 반죽을 모두 부어 크다란 케이크 하나와 조금 작은 케이크 하나를 만들었다. 니익은 사과잼을 발라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먹었다. 남은 하나는 사과잼을 발라 반으로 접어 기름종이에 샀다. 그것을 카키색 셔츠 주머니에 넣고 사과잼 병은 다시 보따리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샌드위치 두 개를 만들 빵을 잘랐다. 그는 보따리에서 큰 양파 하나를 꺼냈다. 그걸 반으로 잘라 반들거리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양파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그 샌드위치를 기름종이에 싸서 셔츠의 나무지 주머니에 넣고 단추를 채웠다. 그는 석세 위에다 프라이팬을 뒤집어 올려놓고 연유를 넣은 달달한 황갈색 커피를 마신 뒤 야영지를 정돈했다. 멋진 야영지였다. 니익은 가죽낚시 케이스에서 재물낚시대를 꺼내 연결한 후 케이스는 텐트 안에 도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얼레를 매달고 낚시줄을 끼웠다. 무게가 제읍 나가는 재물낚시줄은 양손으로 번갈아 잡으며 끼워야지. 안 그러면 무게 때문에 대강 긴다. 두 겹으로 꼬인 그 낚시줄은 오래전 8달러에 산 것이었다. 재물낚시줄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는 그래야 가벼운 미끼를 달고 줄을 던져도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니익은 목줄이 들어있는 알미늄 상자를 열었다. 감긴 목줄은 물기를 머금은 플란넬 패드 사이에 놓여있었다. 세인트 이그너스로는 기차 안에서 냉수기물로 패드를 적셔서인지 그 안에 있는 야잠사로 만든 목줄들은 보들보들했다. 니익은 그 중 하나를 풀어 묵직한 재물낚시줄 끝고리에 묶었다. 목줄 끝에는 낚시바늘을 달았다. 바늘은 작지만 무척 얇아 탄력이 좋았다. 니익은 무릎 위에 낚시대를 놓고 바늘 쌈지에서 여분의 낚시바늘을 꺼냈다. 그러고는 낚시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매듭과 낚시대의 탄력을 살폈다. 느낌이 좋았다. 그는 낚시바늘에 손가락이 찔리지 않게 조심했다. 그는 낚시대를 들고 메뚜기가 든 병의 주둥이에 감아놓은 가죽끈을 목에 건 뒤 강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떨채는 그의 허리띠 고리에 걸려있었다. 그의 한쪽 어깨는 귀퉁이를 귀 모양으로 접은 가루가 자루가 걸쳐져 있었고 부대 끈은 어깨 너머로 내려와 있었다. 자루가 그의 다리에다 흘렁거렸다. 낚시 장비들을 잔뜩 매달리고 있는 몸이 의색하게 느껴지면서도 전문 낚시꾼이라도 된 듯 행복했다. 가슴 부위에서 메뚜기 병이 흔들리고 있었고 점심과 바늘 쌈지가 들어있는 셔츠 주머니는 불룩했다. 그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몸에 소름이 돋고 바지가 다리에 달라붙었다. 신발 밑으로 자갈이 밟혔다. 강물은 서늘한 충격을 일으켰다. 물살이 빠르게 밀려와 다리를 휘감으며 돌았다. 그는 물이 무릎 위에까지 차오르는 곳에 서 있었다. 그는 물살을 따라 걸었다. 신발에 밟히는 자갈들이 미끈거렸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휘감고 있는 물살을 내려다보며 메뚜기 한 마리를 꺼내려고 병을 기울였다. 처음 튀어나온 메뚜기는 곧장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니그의 오른쪽 다리 옆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니 조금 떨어진 아래쪽에서 떠올랐다. 놈은 버둥거리며 떠내려가다가 잔잔한 수면에 둥근 파문을 일으키며 사라져버렸다. 송어가 잡아챈 것이다. 또 다른 메뚜기가 병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더듬이를 움직이며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앞다리를 내밀었다. 니그는 놈의 머리를 잡고 턱 밑에 가느다란 낚시 바늘을 꽂아 가슴과 배마디까지 관통시켰다. 놈은 앞다리 두 개로 낚시 바늘을 붙던 채 담배칭 같은 저백을 뱉었다. 니그는 놈을 물속으로 던졌다. 그러고는 오른손으로 낚시대를 잡고 왼손으로는 메뚜기를 매단 낚시줄을 얼레에서 덮울었다. 작은 물결 속에 있던 메뚜기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낚시둘이 팽팽해졌고 니그는 그 줄을 잡아당겼다. 처음으로 고개가 걸린 것이다. 그는 살아있는 데다 낚시대를 붙던 채 물살을 건너며 왼손으로 낚시줄을 당겼다. 낚시대가 굽어지더니 송어가 물살을 거스르며 솟구쳤다. 그는 곧장 낚시대를 공중으로 들어올렸고 송어의 당기는 힘으로 인해 낚시대는 활처럼 휘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송어가 머리와 몸을 요란하게 뒤틀자 낚시줄이 물에 닿는 지점이 자꾸만 변했다. 니그는 왼손으로 낚시줄을 잡은 채 지쳐 퍼둥거리는 송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반점이 있는 등은 자갈바닥 위로 보이는 물과 같은 색깔이었고 옆구리는 햇볕을 받아 반짝였다. 니그는 오른쪽 겨드랑이에 낚시대를 끼고 허리를 숙여 오른손을 물에 담갔다. 그 오른손으로 퍼득거리는 송어를 잡아 주둥이에 박힌 낚시바늘을 빼낸 뒤 도로 강으로 던져버렸다. 물살 속에 멍 안에 있던 송어는 이내 돌옆의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니그는 송어를 만져보려고 팔꿈치까지 물속으로 담갔다. 송어는 꼼짝도 않고 쉬고 있었다. 니그의 손이 닿자 녀석은 부드럽고 서늘한 감촉을 남긴 채 강바닥을 가로질러 그늘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놈은 괜찮을 거야. 그냥 지쳤을 뿐이야. 니그는 생각했다. 그는 젖은 손으로 송어를 만졌기에 송어의 몸을 덮은 얇은 점액질이 벗겨지진 않았을 것이다. 마른 손으로 만지면 점액질과 피부가 벗겨져 거기에 하얗게 곰팡이가 쓸게 된다. 몇 년 전 재물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앞뒤로 가득 차있는 강에서 낚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니그는 그때 하얗게 곰팡이가 쓸어서 죽은 송어를 여러 번 보았다. 어떤 것은 물에 떠내려가다 돌에 걸려있기도 했고 어떤 것은 뒤집어진 채 웅덩이에 떠있기도 했다. 그때부터 니그는 일행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강에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낚시를 망치기 때문이다. 그는 무릎 위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고 통나무가 걸쳐져 있는 곳을 향해 50야드쯤 얕은 물을 건넜다. 미끼는 낚시바늘에 끼우지 않고 손에 쥐고 있었다. 얕은 물에서 조그만 송어는 쉽게 잡힌다. 하지만 그러기는 싫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얕은 물에 큰 송어가 있을 리는 없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곳에 이르자 걸쳐진 통나무와 그 너머로 잔잔한 물이 보였다. 물살은 부드럽고 검었다. 왼쪽으로는 낮은 목초지가 오른쪽으로는 높이 보였다. 니그는 뒤돌아 물살을 버티고 서서 병에서 메뚜기 한 마리를 꺼냈다. 그 메뚜기를 낚시바늘에 꿰고는 행운을 바라는 의미로 놈에게 침을 뱉었다. 그러고는 되돌아 서서 몇 야드의 낚시줄을 얼레에서 풀어 메뚜기를 끼운 낚시바늘을 검고 빠른 물살을 향해 던졌다. 메뚜기는 한동안 통나무 쪽으로 떠내려가다가 이내 낚시줄의 무게에 의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니그는 오른손으로 낚시대를 잡았다. 손가락 사이로 낚시줄이 풀려나갔다. 긴 입질이 왔다. 니그 잡아채자 낚시대가 움직이며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낚시대는 한껏 휘었고 줄은 팽팽해졌다. 낚시줄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더욱 팽팽해졌다. 그 모든 것은 묵직하고 위험스럽고 줄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기는 무언가의 힘에 의해 생겨난 것이었다. 목줄이 끊어질 것 같다 니그는 낚시줄을 더 풀었다. 낚시줄이 빠르게 풀려나가자 얼레의 톱니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이 났다. 풀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낚시줄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었고 얼레에서 나는 소리도 커져갔다. 낚시줄이 다 풀려 얼레의 속이 드러나자 심장이 멈춰버릴 듯한 흥분에 휩싸인 니그는 허벅지까지 차오른 차가운 물살에 맞서 몸을 한껏 젖히며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얼레를 세게 눌렀다. 엄지손가락이 얼렬했다. 얼레를 더 세게 누르자 낚시줄이 더욱 팽팽해지더니 통나무 너머에서 커다란 송어가 물 위로 솟구쳤다. 그 순간 니그는 팽팽해진 줄을 늦추려고 낚싯대 끝을 내렸지만 송어가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 목줄이 끊어져 버렸다. 낚시줄이 탄력을 잃고 메마르고 딱딱한 상태가 되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니그는 입안이 바삭 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상태로 얼레를 감았다. 그렇게 큰 송어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무게와 힘도 감당할 수 없었고 속구칠 때 보였던 몸집도 연어만큼이나 컸다. 니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얼레를 감았다. 엄청난 서리를 느낀 후라 약간 매스꺼워 좀 앉아있고 싶었다. 목줄은 낚시 바늘을 메어 놓은 곳에서 끊어져 있었다. 니그는 끊어진 목줄을 손으로 잡았다. 그러면서 물밑 어린가에 있을 송어를 떠올렸다. 놈은 걸쳐진 통나무 아래 빛이 닿지 않은 깊은 곳에서 낚시 바늘을 턱에 꽂은 채 꼼짝 않고 있을 것이다. 목줄은 이빨로 끊어낼 수 있었지만 낚시 바늘은 아직 턱에 박혀있어 잔뜩 화가 나있을 것이다. 놈 정도 덩치의 송어는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기 마련이다. 놈은 실로 바위처럼 단단했다. 움직이기 전까지는 정말 바위인 줄 알았다.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대물이었다. 니그는 왼쪽 목초지로 올라갔다. 바지를 타고 흘러내린 물이 신발에서 칠버덕거렸다. 그는 다시 걸쳐진 통나무 쪽으로 걸어가 그 위에 앉았다. 흥분된 감정을 쉽게 가라앉히기 싫었다. 그는 물이 들어찬 신발을 꼼지락거리며 가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성냥개비는 통나무 아래 빠른 물살에 던졌다. 조그만 송어 한 마리가 그 성냥을 잡아채려고 몸을 털며 올라왔다. 니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담배를 끝까지 다 피우겠다고 생각했다. 통나무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햇볕에 몸을 말렸다. 등에 닿는 햇볕은 따뜻했다. 숲에 닿은 야트막한 강물은 곡선을 그리며 숲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얕은 물길도와 반짝이는 빛, 물에 씻겨 반델거리는 바위, 강뚝을 따라 늘어선 삼나무와 하얀 자작나무들, 햇볕에 데워지고 껍질이 벗겨져 있어 안기 좋으며 만지면 재가 묻어날 것 같은 통나무를 보고 있으니 실망감이 천천히 사라졌다. 어깨를 아프게 했던 서릴 이후 날카롭게 밀려들었던 실망감이 천천히 사라져갔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의 낚싯대는 통나무 위에 놓여있었다. 니그는 낚싯바늘을 새로 끼우고는 낚싯줄이 올라 붙으며 저절로 매듭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줄을 팽팽히 잡아당겼다. 그는 미끼를 끼운 뒤 낚싯대를 들고 이르나 넓방향으로 통나무 끝까지 걸어갔다. 그러고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걸쳐진 통나무 너머는 수심이 깊지만 그가 서있는 곳은 그다지 깊지 않았다. 넓바로 옆 얕은 여울이기 때문이었다. 왼쪽의 목초지가 끝나고 숲이 시작되는 곳에 큰 너른 나무 하나가 뿔이 채 뽑혀있었다. 나무는 폭풍에 쓰러져 숲쪽으로 덜어누은 듯했다. 글기 엉겨붙은 뿌리에 풀들이 돋아 강옆으로 뚝을 만들며 올라가고 있었고 강물이 그 나무로 파고들고 있었다. 니그 서있는 얕은 겨울 바닥에는 물살에 파인 수로가 있었다. 그 위에는 자갈과 호박돌들이 깔려있었다. 물길이 구비치는 나무뿌리 근처 바닥에는 점토가 깔려있었고 수심이 깊은 쪽 물살에 파인 홈들 사이에는 초록색 수초들이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니그는 낚싯대를 어깨 너머로 젖혔다가 앞으로 쭉 내버렸다. 낚싯줄이 곡선을 그리며 뻗어나가 메뚜기 미끼를 수초 사이에 깊은 홈에 떨구었다. 성우 한 마리가 그 미끼를 물자 니그이 즉각 낚싯대를 잡아당겼다. 니그는 계속 잡아당기며 뿌리채 뽑힌 나무 쪽으로 물속에서 뒤끄럼질했다. 낚싯줄이 수초에 걸릴까봐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성우를 몰고 나온 것이다. 낚싯대가 휘어지고 요동쳐도 니그는 계속 성우를 끌어당겼다. 저항하는 성우는 계속 끌려왔다. 낚싯대가 가끔 물속에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도 니그는 쉬지 않고 계속 성우를 끌어당겼다. 그렇게 그는 도망치르는 성우를 천천히 강 아래쪽으로 몰아갔다. 그러다가 낚싯대를 높이 들어올려 성우를 떨채 위로 끌어와서는 떨채를 번쩍 들었다. 떨채에 담긴 성우는 묵직했다. 그 물 코 사이로 반점이 박힌 등과 은색 옆구리가 보였다. 니그는 낚싯바늘을 빼냈다. 놈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놈의 묵직한 옆구리와 쑥 내민 큰 아래 턱을 잡고 놈을 자신의 어깨에 맨 기다란 자루에 집어넣었다. 자루 아랫부분은 물에 잠겨있었다. 니그는 물살의 반대방향으로 자루 입구를 벌리자 자루에 물이 가득 찼다. 무거워진 자루를 들어올리자 입구로 물이 빠져나갔지만 자루 밑바닥에는 여전히 커다란 송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니그는 하루를 따라 내려갔다. 어깨에서 물까지 길게 늘어진 자루가 그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었다. 목덜미로 떨어지는 햇볕이 따갑었다. 니그는 이제 멋진 송우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많이 잡을 필요는 없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강이 넓어지면 수심이 얕아졌다. 양쪽 강뚝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오전의 햇살을 받고 있는 왼쪽 강뚝의 나무들이 강물 위에 짧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니그는 그 그림자 속에 송우들이 숨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해가 산쪽으로 기울면 송우들은 반대편 서늘한 그늘로 옮겨갈 것이다. 아주 큰 송우들은 강뚝에 바짝 붙어있을 것이다. 블랙강에서도 강뚝 근처에서 큰 놈들을 잡았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송우들은 모두 물줄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해가 떨어지기 직전 눈부시게 햇빛이 반짝일 때면 어느 물길에서도 큼지막한 송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낚시는 불가능하다. 물이 햇빛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상류까지 따라가면 놈들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블랙강이나 이런 강에서 물살을 거슬러 깊은 곳까지 올라가다 보면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쓰게 된다. 그렇게 물 많은 상류에서 낚시를 하는 건 재미가 없었다. 니익은 얕은 물길을 따라 움직이며 깊게 파인 구멍이 없나 강뚝 근처를 살펴다. 강가에 물 속으로 가지를 들이운 너도 밤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물길이 되돌아 흘렀다. 바로 그런 데가 송우가 있는 곳이었다. 그래도 선뜻 낚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십중팔구 낚시줄이 나무가지에 걸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물은 무척이나 깊어 보였다. 그가 메뚜기 미끼를 내려놓자 물살이 떠내려가더니 너러진 가지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 낚시줄이 강하게 당겨졌고 니익도 끌어당겼다. 송우가 잎과 가지 사이에서 물 밖으로 반점 드러난 채 채찍에 몸을 뒤췄다. 역시나 낚시줄이 가지에 걸렸지만 니익은 계속 쇠게 당겼다. 하지만 송우는 빠져나가 버렸다. 그는 낚시줄을 감고 낚시 바늘을 손에 든 채 다시 하루를 따라 내려갔다. 왼쪽 강두 근처에 통나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속이 비어 있어 그 안으로 물이 부드럽게 빨려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잔잔한 물결을 만들어냈다. 강이 깊어지고 있었다. 속이 빈 통나무 위쪽은 회색 빛을 띈 채 말라 있었고 일부는 그늘에 잠겨 있었다. 니익이 메뚜개가 던 병의 마개를 빼내자 한 마리가 마개 밑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놈을 붙잡아 낚시 바늘에 꿰어 물 위로 던졌다. 그러고는 놈이 속이 빈 통나무 안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타도록 낚시대를 길게 내밀었다. 낚시대를 낮추자 놈이 물 위에 뜬 채 통나무 안으로 쏙 들어갔다. 잠시 후 낚시대로 강한 힘이 전해져 왔다. 처음엔 낚시줄이 통나무에 걸린 줄 알았지만 곧 살아있는 무언가의 힘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니익은 그 힘에 맞서 낚시대를 잡아챘다. 그는 고기를 물 밖에 나오려고 하려고 애를 썼고 드디어 묵직하게 끌려 나오는 듯 했다. 그러다가 낚시줄이 느슨해지자 송어가 달아난 줄 알았다. 바로 그때 아주 가까운 물 속에서 바늘을 빼내려고 채차게 머리를 흔들고 있는 놈을 발견했다. 놈의 입은 꽉 다물어져 있었다. 맑은 물살 속에서 놈은 낚시 바늘과 싸우고 있었다. 놈을 떨채 안으로 넣으려고 왼손으로 낚시줄을 감으며 놈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놈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낚시대만 거칠게 위아래로 흔들렸다. 니익은 물살을 버티고 서서 놈이 낚시대의 탄력에 저항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가 낚시대를 왼손으로 옮겨잡고 놈을 상류 쪽으로 끌고 가다가 마침내 놈을 떨채 안에 집어넣었다. 떨채를 들어올리자 반 눈을 그리는 놈의 육중한 몸이 보였다. 떨채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니익은 놈에게 박힌 바늘을 뽑아내고 놈을 자루 안에 넣었다. 자루 입구를 벌리고 안을 들여다보니 물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두 마리의 커다란 송어가 보였다. 점점 깊어지는 강물을 헤치며 니익은 속이 빈 통나무까지 걸어갔다. 자루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자 송어가 자루 안에 물에서 솟구쳤다. 그는 송어가 물에 깊이 잠기도록 자루를 통나무에 끓었다. 그런 다음 그 통나무 위에 올라가 앉았다. 그의 바지와 부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물 위로 떨어졌다. 그는 낚시대를 내려놓고 그늘이 들이온 통나무 끝으로 옮겨앉아 셔츠 주머니에서 샌드위치를 꺼냈다. 샌드위치를 차가워 물에 담그니 물살이 부스러기들을 떨어냈다. 그는 샌드위치를 먹고 나서 물을 마시려고 모자를 물속 깊이 담갔다. 하지만 모자에 담긴 물은 마색이 바로 직전에 죄다 빠져나가 버렸다. 그늘이 들여진 통나무 위에는 시원했다. 그는 담배를 꺼내물고 불을 붙이려고 성냥의 회색빛 나무 부분에 성냥개비를 그었으나 골만 파일 뿐이었다. 니익은 몸을 기울여 통나무의 단단한 곳에 성냥개비를 그어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담배를 피우며 강을 지켜보았다. 강은 폭이 좁아지면 넓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물은 잔잔하고 깊었다. 넓은 견고한 가지가 달린 삼나무들로 빽빽했다. 저런 넓을 걸어서 지나는 건 불가능할 듯 했다. 가지들이 나무의 아주 낮은 부분에도 달려있어 가지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바닥에 납작 붙어 기어가야 할 것 같았다. 넓에 사는 녀석들이 그렇게 생긴 건 다 이유가 있었어 하고 니익은 생각했다. 니익은 읽을거리를 가져와서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고 싶었다. 넓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다시 강을 내려다보니 비스듬히 기울어져 강에 걸쳐져 있는 커다란 삼나무 하나가 보였다. 강은 그 너머에서 넓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니익은 넓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겨드랑이까지 잠겨 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기도 힘든 곳에서 송어 낚시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넓 기슬계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었고 위쪽에만 커다란 삼나무들이 빽빽하게 서있었다. 그 삼나무들로 인해 햇빛조차 거의 들지 않는 깊고 깊은 물길에서의 낚시는 비극일 게 뻔했다. 넓에서 그런 비극적인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오늘은 강을 따라 더 내려가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는 칼을 꺼내 날을 펼친 뒤 통나무에 꽂았다. 그런 다음 자루를 끌어올려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송어 한 마리를 꺼냈다. 꼬리 근처를 꽉 쥐었지만 살아풀득거리고 있는 놈을 잡고 있기가 어려워 통나무에다 내리쳤다. 놈은 몸을 부르러 뜰더니 뻣뻣해졌다. 니익은 놈을 통나무에 그늘진 곳에다 내려놓고 다른 놈도 같은 방법으로 목을 부르뜨려 나란히 놓았다. 멋진 송어들이었다. 니익은 놈들을 항문에서 주둥이까지 길고 말끔하게 잘라냈다. 내장 들고 아가미와 혓바닥이 한 덩어리로 썰려 나왔다. 두 놈 모두 부드럽고 맑은 회백색의 기다란 정액 덩어리를 가진 순놈이었다. 내장들은 민크가 먹을 수 있도록 강기슬개다 던졌다. 그는 송어들을 강물에 씻었다. 등을 위로해 물에다 담그자 마치 살아있는 듯 보였다. 빛깔도 여전했다. 그는 손을 씻고 통나무 위에서 송어들을 말렸다. 얼마 후 말린 송어들을 자루에 둘둘 말아 떨채에 담았다. 그러고는 통나무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 나를 통나무에 닦고는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니익은 낚싯대와 떨채를 들고 통나무에서 몸을 일으켰다. 떨채가 아래로 쭉 쳐졌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 물을 튀기며 강뚝으로 향했고 강뚝에 올라서서 다시 언덕을 향해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렇게 텐트가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돌아보니 나무들 사이로 살짝 드러난 강이 보였다. 늪에서 낚시할 날들은 앞으로도 많을 것이었다.